야, 이런 막 생활 안 내고 다 있네, 이거. 형, 형, 이거 있다. 음식 같은 거 가격 궁금하다 그랬잖아요. 아, 그래, 그래. 여기 보면 막 옷걸이 같은 거 팔고 270원. 콜라가 얼마야? 1500씩. 오, 괜찮네, 가격이.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영치금 좀 넣어달라고. 그래, 그래, 그래. 하루에 2만 원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바지. 울퉁은 괜찮은 거야? 네,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아, 용각 이런 것도 바래. 어, 어디? 유파이도 바라. 형, 탈모양을 바래요. 탈모양을 바래. 그렇지, 탈모인들 많으니까. 탈모인들이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. 그리고 휴지. 어, 휴지도. 어, 형, 신문도 주네요. 신문 주네. 그 형, 여기 지금 이런 것들 다 사는 거예요. 난 이제 사본 적이지, 영치금으로. 이런 것도 있고. 뭐, 일단 TV도 있어. TV 틀어지나? TV는 여기서 틀은 건 아니고 리모컨이 없겠지. 잠깐만. TV 궁금하지 않냐? 여기서 틀어지는 거야 그냥. 봐봐요, 안 켜지. 안 켜져? 여기서 그냥 틀어주는 거야. 시간이 나오다. TV 시청 시간.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식단표. 사실 저 아까 들어왔을 때. 이거 먼저 제일 보고 싶긴 했어요. 아, 진짜? 뭐 나오는지. 궁금해, 뭐 먹는지. 형, 제가 봤을 때 지금 형. 나, 형. 형, 아, 형. 이런 거 난 추리소설가인가 봐. 이거 여기, 여기. 사시는 분이 체크해둔 거거든요. 자기 좋아둔 거 체크한 거 같아. 그죠? 그렇지 않아요? 그랬나? 그래, 이거라도 좀 기다리지 않을까요? 카레도 나오네, 카레. 쇠고기 미역국, 콩나물 물침, 콩조림, 배추김치. 야, 우리 너무 지금 이게 단백질이 없어. 야, 너무 다 탄수화물이고. 프로틴, 어? 프로틴 안 팔아? 설마 단백질까지 팔려나? 팔 수도 있지. 탈모 치료제나 프로틴이랑 똑같은 거야. 사실 운동인들한테 탈모보다 근 손실이 더. 아, 그렇구나. 그렇잖아. 아, 아마 그게 물어보면 있는 것 같아. 물어봐야겠어. 일단 한번 여쭤봐야겠어. 어.